남산에 돈가스를 먹으러 간 손님이 가격 대비 적은 양과 직원의 불친절함에 화가 난 사연을 전했습니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산 인근의 한 돈가스 식당을 다녀온 손님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손님은 부모님이 옛날 생각도 나고 남산을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하셔서 아내와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왔다고 합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가족들은 줄지어 서 있는 돈가스 집을 걷다가 한 호객꾼이 여기서 돈가스를 드시면 원두커피를 드릴게요라는 말한 것을 택했고 막상 식당에 들어서니 손님이 별로 없어 느낌이 좋지 않았지만 기본 돈가스를 주문했다. 15,000원짜리 돈가스는 음식값에 비해 단춘한 구성으로 돈가스와 밥, 양배추, 샐러드, 단무지뿐이었다. 손님은 음식을 거의 남기고 가게를 나가는 길에 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가게를 나서며 커피를 달라고 하자 가게 측은 커피를 주기로 했나요? 라고 응대했다. 이에 호객하는 분이 준다고 하셨다고 하자 종업원은 호객꾼에게 커피 드린다고 했어 라고 확인했다. 호객꾼은 믹스커피라도 드릴까요? 라고 손님에게 물었다고 한다. 이렇게 장사해도 되나 싶어서 따지려다 부모님도 계셔서 그냥 나왔다. 커피는 나와서 사 먹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호객께서 장사하는 집은 다시는 안 가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호객사건과 같은 현상 때문에 국내 여행도 많이 감소했는데요. 컨슈머 인사이트는 2020년 대비 2021년에 여행병비 상승률은 국내 18%, 해외 20%였는데 제주도는 15%로 가장 낮은 반면에 강원도는 31%로 가장 크게 올라 한동안 강원도 지역에 대한 바가지 논란이 뜨거웠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2021년 대비 2024년까지 비용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 논란이 빈번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몰두하는 근시한적인 생각으로 관광객 수가 줄고 결국은 지역 전체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내다보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2%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 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제탕, 3탕, 4탕 이렇게까지 울고 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 개인 계좌 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략 매도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드릴 예정인데요. 7, 8월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 진행하는 여름휴가 이벤트 단타 수익으로 휴가비 넉넉하게 챙겨서 즐거운 시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급등주를 받는 방법은 이게 제 개인전화번호인데요. 010-79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 할 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계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 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와 아무 댓글이나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